우장변화 슬러임 75-34 분열이라니 내가 알던 어수리만요 우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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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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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져서 돌아온 대학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다 재벌 늦게 나와서 그래. 쓰레기 이벤트. 킹구리. 안녕. 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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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야 저거. 불격이 왜 튀어나와. 뭐죠 빌박 와 제불가 솔직히 불격 지우고 싶었다. 불편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멜타격 겁나 세네 피해는 비포션 피해는 비포션 피해는 비포션 야채는 안 먹는 아이언 클레드 대체 한 번에 변화를 몇 번을 하는 거야? 피해는 비포션 피해는 비포션 피해는 비포션 시너가 없어 시너 시켜줘 에이라 피해는 비포션 피해는 비포션 피해는 비포션 피해는 비포션 피해는 비포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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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 바리바리 바리타스 바리타툼 어피? 노상목? 뭐... 바리케이드 똑바로 쓰려면 노상목이 나을것 같은데 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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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쓰레기 핸드는 어디서 배운거야 정말 너보다 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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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보상 30카인거 눈물이 얕을 가리네 이런게 어딨어 예씨 딱채 터지는 턴에 왜 이런게 어딨냐 여기지 근데 너무 티나게 방풀하지 마세요 딱봐도 방풀이네 딱봐도 방풀이네 완벽한 완벽한 타격이분 아이 근데 요손일에 걸리네 쓰레기엔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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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앟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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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석 아니 뭐냐고 이거드스 영굴 킹시병 렉이 너무 심해 805짜리 끼네 이거드스 이거드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돌버서스 차보. 역시 희귀 카드보단 고급 카드다. 고급 카드. 여기 선고급 카드를 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박은 필요없습니다. 렉이 너무 심해요. 바로 쪼그라드 내 소자. 고급 카드. 고급 카드. 고급 카드. 고급 카드. 고급 카드. 뭐 거의 목수만 더 있는 거네. 지력 90% 채울 수 있네. 2nd chance 게임 겁나 버벅거리네 버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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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벅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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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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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친구랑 슬러스 모바일을 같이 하다가 왜 하늘은 광란을 낳고 몸박도 낳았냐고 하니 친구가 광란은 주유급 카드가 아니라네요. 이 친구 만일 현명한 편. 오후... 슬 잘 알... 바이든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야... 광란은 관선 예제 이응을... 광란은 관선 예제 이응을... ane1 모식... zus 潜고 이걸로 두 마리 다 먹어야지 피에는 힐을 낳고 타신을 낳고 후식을 낳고 총맬 타격을 낳고 글자수 제한 등등을 낳았는가 이걸로 이걸로 마지막까지 이번에는 에이랑 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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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냠냠 제물 그는 신인가? 어? 안해. 어? 아 공짜 발화한 저는 한 마리밖에 못 먹겠네 저 지워서 힘이 엉데도 가시로 잡으면 된다 좋창이다 Put your hands up Hands up 우리 잼을 뭐냐 Hands up 0 곱하기 15 이것이 슬레이 더 스파이어의 최종 보스 0 곱하기 시골하니 정말 무시무시하다 심장이 덜덜 떨리는 심장은 고동 같은 멍청한 기미 말고 그랜린 대장한테 경로 배워와야 좀 최종 보스다워진다 역시 심장은 고동 같은 멍청한 기미 말고 그랜린 대장한테 경로 배워와야 리더 잡팀 그랜린 휘독 그랜린 잡팀 좀 보스스럽긴 하네요 피피 피해는 피 피해는 피해는 내 피통 심장보다 많다 안 싸우고 찌르는 미친 그랜린한테 배워야지 왜 싸우려고 함 미친 그랜린 10마리만 고용해가지고 보내면 바로 끔살 가능인데 심장은 허접이 맞다 슬픔 죽음 서둘 continuar sup 슬픔 복잡 지